기분 좋은 변화 품격 있는 강남 NEWS 반갑습니다 저는 백석대학교에서 역사신학을 가르치고 있는 주동입니다 여러분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저는 오늘 내년이 2017년 종교계획 50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독일 종교계획 500주년입니다 그 종교계획을 생각하면서 루터와 독일어 성경에 대해서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사실 루터는 목숨이 정말 파리 목숨이 되었을 때에 보름스 제국의회에서 사형 선고를 받고 파리 목숨이 되어서 바르트부륵에 프리드리 형공이 뜨다지 않게 자기를 도와줘서 그의 별장인 바르트부륵 성으로 보내게 됩니다 이 바르트부륵 성의 어떤 어딘가의 방에서 약 10개월 동안 머물게 되고 11주 동안 헬러 성경을 가지고 집중적으로 독일어로 성경을 번역해 내게 됩니다 그 독일어 성경이 결국은 모든 성도들의 손에 쥐어져서 놀라운 힘으로 종교계획을 불을 활활 타오르게 했던 것입니다 이 방이 루터가 예롭게 10개월 동안 갇혀서 갇힌 것은 아니지만 그 골방에서 농로로 변장하고 장칼을 옆에 두고 왜 언제든지 자기를 죽이러 오는 사람이 있을 수 있으니까 저기 앉아 성경을 번역했습니다 제가 4월달에 갔을 때에는 수리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동독 시절에는 종교적인 시설 그런 종교적인 모든 유적들에게는 돈을 쓸 수 없게 돼 있었어요 동독 공산당 시절에 통일되고 26년이 되었는데 비로소 이렇게 수리를 하고 있었어요 그러나 이렇게 바라다 보게 해서 제가 카메라를 가지고 이렇게 찍었습니다 루터의 방에서 이렇게 내려다 보니까 한 몇십 미터의 절벽이었어요 절벽이었고 미로 같은 방을 이렇게 찾아 들어가서 아마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겠어요 가서 보니까 루터의 방이 있었어요 그곳에서 루터는 11주 동안 헬라우 성경을 신약 성경으로 번역해 내게 됩니다 그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좀 하려고 하는데요 사실은 왜 독일어 성경이 없었나? 여러분 이렇게 아마 궁금할 것이에요 그러나 그때에는 일반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히브리오, 헬라우, 라틴어로만 쓸 수 있어요 그게 거룩한 언어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상을 담을 수 있는 언어가 세 가지인데 히브리오, 구약 성경, 헬라우, 신약 성경 그리고 중세 로마 교회가 인정한 라틴어 그 세 개로만 성경을 번역해 낼 수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다른 일반 언어로 번역하면 그것이 신성모독제로서 사형에 처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잘 아시는 윌리엄 틴데일 같은 경우는 영어로 성경을 번역하다가 브리셀에서 신약은 영어로 번역했는데 구약을 번역하다가 잡혀서 순교를 했습니다 그런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거룩한 언어로 언어가 아닌 언어로 성경을 가져가면 성경의 의미가 훼손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거룩한 언어만이 성경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독일어로 번역을 하는 건데 루터는 그러니까 목숨을 걸고 한 거죠 이 바르트부륵 성에 가서 성경을 번역하면서 10개월 동안 홀로 애롭게 물론 그는 수도사였기 때문에 고독과 애로움은 몸에 배에 있었을 것이에요 여러분이 루터가 수도사로 있었던 비텐베르기의 수도원에 그리고 에어프루트 수도원에 여러분이 방문할 수 있습니다 사실은 성경의 역사적 유적지를 방문하는 것도 의미가 있지만 제2의 기독교를 새롭게 한 종교계획의 역사적 현장을 방문하는 것도 상당히 의미가 있습니다 제가 루터의 골방을 보면서 저에게 떠오르는 찬송이 있었어요 여러분이 잘 아는 찬송이에요 내주는 강한 송이요 저는 루터가 그때 이 찬송가를 썼다고는 생각이 안 들지만 루터는 그러한 고독 속에서 일생을 살아갔습니다 루터는 63세에 세상을 떠났는데 1483년에 태어나서 1546년 그러니까 우리 한국 나이로 치면 64세의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의 생은 매우 힘든 세월이었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하기에 종교계획자면 아주 위대한 일을 했기 때문에 위대한 사람으로 추앙을 받으면서 한 생을 살았겠지 그런 생각을 할 수 있겠지만 그는 죽음과 함께 죽음이 늘 자기 옆에 있었던 치열한 삶이었습니다 역사는 그렇게 이루어지는 거죠 여러분이 생각하는 기독교 역사도 마찬가지죠 예수님의 생애, 바울의 생애를 보면 그렇게 순천하지만 않았던 것이죠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살아간다는 것은 그런 치열한 삶이 필요한 것입니다 루터가 그 가운데서 정말 뜨거운 기도를 하고 뜨거운 찬송을 하게 되는데 여러분이 기억하시는 내주는 강한 성요 사실은 이 짤막한 가사 같지만 우리의 인생을 그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찬송을 하면서 여러분의 인생을 이렇게 색임별할 수 있으면 어른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나의 삶과 전혀 이렇게 맞닥뜨리지 않으면 아직 인생의 맛을 모르는 것이죠 그만큼 우리에게는 정말 마귀가 꽉 차고 내 입만 의지할 때는 패할 수밖에 없죠 그러한 루터가 그 바르트브룩의 골방에서 10개월을 거하면서 농로로 변신해서 머리를 길고 이제는 더 이상 수도사가 아닙니다 수도원에서 쫓겨남을 당해야 되고 이제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러한 가운데 그의 동료가 있습니다 필름 멜랑키톤이라고 하는 젊은 20대 초반의 천재가 비텐베르그에서 같이 가르치고 있었는데 그 사람 철학을 가르치고 루터에게 신학을 배우는 멜랑키톤이라는 사람이 선생님 거기에 있는 동안 귀한 일을 하세요 어떤 일을 할까? 성경을 독일어로 번역해내세요 독일어로 번역하라고? 그거 그렇지 않아도 내 생명이 파리 목숨인데? 아닙니다 어차피 이 길에 들어섰으니 큰일을 하십시오 이 하나님의 진리인 말씀을 모든 사람의 손에 가져다 주어야 합니다 그래야 종교계획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루터는 그때 헬라오 에라스무스의 헬라오 성경이 있고요 그 다음에 불가타 라틴의 성경을 비교하면서 그리고 여러 역본들을 앞에 두고 성경을 11주 만에 번역해내게 됩니다 헬라오 신학 성경을 그리고 1522년 9월 달에 그 성경을 세상에 내놓게 됩니다 이 성경은 보금적 교회 생활의 근본을 형성하게 됩니다 종교계획 대신 교회 그리고 이 성경은 독일어 표준말을 형성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루터가 종교계획자라고 하는 가장 확실한 증거가 무엇인가 아까 우리가 전번 시간에 95조를 이야기를 했는데요 그것이 어떻게 그렇게 고대한 일로 나아갈 수 있는가 궁금증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루터가 종교계획자라고 하는 가장 확실한 증거는 독일어 성경입니다 루터가 독일말로 성경을 번역해서 모든 성도의 손에 가져다 주고 모든 우리 기독교의 진리를 성경으로부터 찾아내고 성경으로부터 세웠다고 하는 것 신학을 성경으로부터 세웠다고 하는 것 그리고 성경으로부터 우리가 살아간다는 것 그것이 종교계획자의 가장 위대한 업적이었던 것입니다 그 독일어 성경은 사실 앞에도 말씀드렸습니다 9월 1522년 9월 달에 신학 성경이 처음 나오고 그리고 13년 후에 1534년 독일어 신구약 루터 성경이 비로소 세상에 나오게 됩니다 물론 이제 쭈리에서는 쭈리 개혁교의 종교계획자 스빙교를 통해서는 1531년에 종교계획 신학에 근거한 최초의 신구약 성경이 1531년에 쭈리에서 스쭈리에서 나오게 됩니다 이 독일어 성경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자세하게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아까 말한 대로 루터의 가장 위대한 업적이고 그리고 오늘 우리가 한글말 성경을 갖고 있게 된 그 역사적인 배경이 루터에게 있습니다 역사는 오늘 우리에게 살아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우리 한글 찬송가를 보시면 거기에 루터곡도 있고 초대교의 어거스틴곡도 있고 그 다음에 중세의 유명한 인물 성버나드의 곡도 있고 웨슬리의 곡도 있고 칼빈의 곡도 있습니다 그 역사는 오늘 우리 속에 살아있는 것입니다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의 역사도 나를 통해서 여러분의 음식을 통해서 말을 통해서 가물을 통해서 살아있는 것이지 역사는 그때 죽어버린 것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 속에 살아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런 신구약 성경 여러분이 열심히 사랑하는 성경들은 어떻게 보면 500년 전에 루터의 목숨을 건 수고와 그 외롭게 일했던 그 골방의 업적이 오늘 우리 속에 살아있는 것입니다 참으로 그래서 종교계 500주년을 센다고 하는 것은 마땅하고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 것을 의식하면서 우리가 이 한국교회가 2017년 종교 500주년을 세는 것은 살아있는 교회의 표식인 것입니다 그리고 1523년 구약 성경의 일부가 번역이 되었습니다 22년 9월 달에 신약 성경이 완역되고 23년에 구약의 몇 개가 번역이 되고 그 다음에 그것이 1525년에 구약과 신약이 함께 나왔는데 그러니까 구약의 부분이 나왔는데 22개의 판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를 다시 찍어낸 독일어 신약 구약 구약은 아직 완전히 번역되지 않았는데 100회를 찍어냈습니다 그리고 1534년에 가서야 종교계적 신약의 근거한 신구약 화본 성경이 비로소 독일어 루터 성경 요새는 그걸 루터 성경이라고 말합니다 루터 성경이 세상에 나왔습니다 루터가 신구약 성경을 번역한 그 종류가 344종입니다 루터에게는 요한 칼비처럼 스위스 제네바의 종교계획자 요한 칼비, 쯔일이는 빨리 세상을 전쟁에 떠났기 때문에 루터는 성경이 그의 주저입니다 그러나 제네바의 칼비는 기독교 강요 여러분이 많이 이야기 들었을 거예요 기독교 강요와 같은 위대한 작품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63권에 걸친 신구약 성경 66권인데 63권에 걸친 주석이 칼빈의 위대한 업적으로 오늘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루터의 위대한 업적은 신약, 구약, 성경 번역입니다 루터는 성경을 번역할 때 몇 가지 원칙을 가지고 있었어요 문자적으로 번역한다 이 히브리어 단어, 헬라우 단어 또는 아람어가 들어있는데 그 단어를 번역할 때는 문자적으로 직역한다 그 다음에 독일어로는 힘 있는 독일어를 찾는다 그러니까 아마 종교계획자가 목숨을 걸고 번역할 때 뭔가 힘 있게 하려고 힘 있는, 좀 그런 힘을 좀 필요로 했던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성경을 번역할 때 단어는 그림이 그려지게 한다 그 단어를 이렇게 떠올리면 그림이 형상, 이미지가 이렇게 따라오게 한다 그 다음에 보다 서민적인 언어를 찾는다 단어를 서민적인 그리고 쉽게 이해가 가능한 표현을 가져온다 쉽게 빨리 이해가 가능한 그리고 루터가 살았던 비텐베르그는 중동부 독일입니다 중동부 독일 그렇기 때문에 남북의 방언이 함께 섞여있는 중동부 독일어가 루터 성경에 채택되었어요 그것이 이제 20세기, 21세기의 독일어 표준말을 설정할 때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성경 번역의 표준이 되었고 표준 독일어 형성에 또 막대한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샥스피어의 4대 비극은 영어를 표준말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죠 영어는 그래서 문학적 언어라고 그러고 독일어는 신학적 또는 철학적 언어라고 합니다 그런 이유가 있죠 그래서 이 루터 성경의 마지막 개정판이 1584년에 발간되게 되고요 그리고 많은 작곡자들이 여러분이 생각하는 누구? 생각나죠? 요한 세바슨 바 같은 위대한 기독교 그리고 사실은 중세 소구의 위대한 작곡가들은 다 크리스찬 이런 마인드를 가지고 음악을 만들어내죠 그래서 그들이 이 성경으로부터 교회 합창과 칸타타 등의 가사를 그리고 오라토리오의 가사를 가져오게 됩니다 이 성경을 루터는 모든 크리스찬의 손에 가져다 주게 됩니다 결국 한글 성경으로 여러분의 손에 가져다 준 것입니다 루터에게 박수 한번 칩시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그리고 스스로가 읽고 은혜를 받아서 왕 같은 제사장으로 그리고 여러분이 영적인 자유자로서 이제는 교회에 얽매이지 않고 영적인 자유자로서 이 세상을 힘 있게 능력 있게 살아가세요 이렇게 선언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종교계획의 500주년이 내년인데 독일 교회도 이 500주년을 독일의 가장 큰 위산으로 삼고 23개조를 발표하게 되고요 독일 교회가 그리고 사실은 10년의 잔치를 벌이고 있습니다 10년의 잔치를 벌이는데 언제부터 하겠어요? 2008년부터 이미 종교계획 10년 잔치를 시작하고 있어요 책자도 내게 되고 그 다음에 로고도 만들고 그리고 루터가 또는 종교계획자들이 다녀갔던 그런 현장을 다 이렇게 역사적으로 기록하면서 종교계획을 지금 준비하고 있는데 내년에 이제 마지막 거대한 잔치가 벌어질 것입니다 2008년은 종교계획의 10년 잔치를 시작하는 일 그리고 2009년은 종교계획과 신앙고백 사실 우리가 신앙고백하면 세례를 받잖아요 그렇죠? 죽음의 현장에서도 신앙고백하면 죽기도 하고 순교자가 되기도 하고 감옥에 가기도 하고 그래서 신앙, 종교계획과 신앙고백 그 다음에 2010년은 종교계획과 교육 아까 제가 멜랑키톤 이야기를 했는데요 멜랑키톤는 독일의 교육자라고 그렇게 이야기해요 독일의 선생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종교계획과 함께 비로소 교육다운 교육을 시키게 된다 그리고 자율적인, 그리고 그 사람을 존중하면서 자유자로 불러내며, 제로부터 자유자로 불러내면서 그리고 사랑의 자유자로 불러내면서 그들이 은혜 가운데 공부하게 되는 그래서 종교계획과 교육이 새로운 터닝 포인트가 이루어졌고요 2011년에는 종교계획과 자유, 자유자 그래서 말틴 루터나 칼빈이나 스빙글리가 항상 글을 썼는데요 기독교인의 자유, 자유에 대한 글을 썼습니다 루터도 1920년에 위대한 3대 작품을 쓰게 되는데 그것이 저희 청년 때 읽었는데요 기독교인의 자유입니다 기독교인은 자유자입니다 그 다음에 2012년에는 종교계획과 음악입니다 종교계획과 찬송 우리가 이제 찬송을 뭐라 그래요? 곡져있는 기도라고 그러죠 그런데 종교계획자들에게 내가 이걸 연구하면서 알게 되는데 찬송은 복음 선포의 또 다른 수단이다 그래서 찬송을 잘 알면 회개하고 사람들이 옵니다 은혜를 받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찬송은 복음 선포, 설교뿐만 아니라 찬송도 복음의 선포의 한 장르다 그 다음에 2013년은 종교계획과 관용 사실은 이제 구교가 올드닐리전, 카톨릭을 구교라 그래요 지금까지 1500년 동안 왔던 신앙을 올드닐리전 그리고 새롭게 루터를 통해 나온 신앙을 뉴닐리전 그래 신교라는 말이 나오는 거죠 그 당시에는 지금은 개신교, 구교 이렇게 하지만 그때는 이제 구교와 신교로 신신앙, 구신앙 이렇게 해서 신신앙을 지지하는 사람들 구신앙을 주장하는 사람들 이렇게 나누되는데 어쨌든 종교계획과 관용에 대해서 2013년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 다음 2014년에는 종교계획과 정치 여러분은 교회의 종교계획은 정치하고 관계없을 것 같지만 사실은 로마 제국이 다 주름잡고 있었죠 그게 이제 독일이 나타나게 되고 그 로마 제국, 로마 교황청을 대적한 종교계획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 종교계획과 함께 민족적인 독립이 이루어지게 되고 여기저기에서 교황청으로 벗어나게 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데 종교계획과 정치, 그리고 진정한 자유자가 누구냐 이런 데에 대해서 사실은 민주주의는 영국의 청교도주의를 통해서 이렇게 시작이 되는데 이 종교계획은 진정한 자유와 민주주의에 대한 출발점을 보여주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2015년은 종교계획과 그림, 종교계획과 성경 지금까지 그림들은 이제 뭐 주로 이렇게 신들을 그린다거나 인간을 그리지 않았던 거죠 그런데 이제 종교계획이 성경을 그려내게 되고 교육의 하나의 수단이 되게 되고 종교계획이 훨씬 자유로워지면서 엄청난 화가들이 나타나게 되는데 루터를 따라다니면서 그렸던 화가가 루카스 크라나그라마 한 화가인데요 비텐베르가 가면 그래서 루터의 그림들은 다 그 크라나가 그린 그림입니다 그래서 비텐베르 가면 시교회가 있는데 슈다트키리케가 있는데 그 교회에는 강대상을 중심으로 엄청난 그림이 있습니다 루카스 크라나의 그림입니다 정말 아름다운 성전이죠 아름다운 예배당이죠 그 다음에 2016년은 종교계획과 하나의 세계 하나의 세계, 세계를 묶는 전 지구촌을 묶어가는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그들을 이끌고 자유자로, 인권으로, 사랑으로 이끌어내고 서로를 인정하고 서로를 형제와 자매로 이끌어내는 그런 자유의, 그런 종교계획과 하나의 세계로 이렇게 하면서 내년에 비로소 종교계획 500주년을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종교계획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 내리신 이 지구촌에 내리신 우리 기독교에 내리신 엄청난 선물이었던 것입니다 그 루트의 아름다운 유산을 따라서 오늘 우리 한국교회가 비록 여러 가지 말이 많고 잘못된 길로 간다고 할지라도 다시금 성경으로 돌아와서 말씀에 근거해서 아름다운 그러한 신앙 공동체를 이루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한글자막 by 한효정